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골자로 한 9.19 공동성명 발표 19주년을 맞아 한반도 문제는 당사국들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수호는 정치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해야 당사자들의 공동이익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당사국들이 발표한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며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